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책이에요? 공책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2번 오늘 학교에 가요? 오늘 학교에 가요? 3번 이거 어디에서 샀어요? 이거 어디에서 샀어요? 4번 지금 뭐 해요? 지금 뭐 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민수 씨, 잘가요. 민수 씨, 잘가요. 잘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남자 옷은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 옷은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습니다. 8번 모두 두 권입니까? 네, 이 책 두 권 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두 권입니까? 네, 이 책 두 권 빌려주세요. 9번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수미 씨, 5번 버스 왔어요. 수미 씨, 5번 버스 왔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